16cm 라운드입니다. 포멘가가 39,000원. 특으로 빚어낸 건강한 매열자기 능비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20 사이즈로 저희 오발 49,000원에 타원형의 25발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진짜 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그런 데서 볼 법한. 세상에, 디자인 너무 예쁘죠. 우리가 잡지 속에서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너무나 갖고 싶었던 유니크한 디자인을 그대로 고객님 곁으로 배송해 드릴 겁니다. 플라토입니다. 59,000원 상당 보내드릴 거고요. 직화가 가능한 캐소롤이에요. 코멘가가 48,000원. 이 위에서 직접 스테이크 구우셔도 되고요. 멋지게 브런치 이 위에서 직접 음식 만드셔도 됩니다. 함께 드릴 거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리콘 소재예요. 이거 받침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서 냄비 이렇게 뚜껑 같은 거 집을 때 너무 좋거든요. 오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풀세트를 우리 집에 그야말로 로얄베이, 103년 전통 영국 도자기 브랜드 그 감성으로 가져가시는 시간. 왜 우리가 내열냄비를 비싸지만 내가 사서 쓴다. 정말 비싸고 고가지만 나는 이것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 내열냄비는 사실상 그 아이의 시작부터, 소재부터가 자연의 소재. 도자기 소재예요. 그 자연의 흙과 유약을 가지고 고온에서 구워내는 도자기 방식으로 구워내다 보니까 최대 1250도에서 무려 3차의 고온 소성이 이루어지다 보니 강해요. 열의 강한 내구성, 내열성. 특히나 열을 머금는 힘, 여름철에는 좀 시원하게 음식을 담는 힘. 그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죠. 맞습니다. 특히나 고객님 뚜껑과 이 안쪽에 색의 배색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요. 고객님 이거 보이시나요? 스팀홀이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이류 두 개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뚜껑 안에 스팀홀을 두 개 만든다는 거 어렵습니다. 넘친 걱정 없이 예쁘게 건강하게 쓰시면 좋겠고요. 보다 더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는 비멸이에요. 비결이 이 안쪽에 오돌오돌 도돌한 게 보이시죠. 이름하여 셀프 베이스팅이에요. 음식을 하면 재료의 수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돌기와 만나서 아래로 톡톡 떨어지니까 맛과 풍미와 향이 살아있는 음식을 이제 이 냄비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열 냄비. 특히나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무균열 테스트 완료. 그리고 유해물질 불범출 테스트 완료를 한 이런 내구성 강한 내열 냄비에 이왕이면 한 번 음식도 아이 음식, 남편 음식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굿두의 내열 냄비 풀세트를 가져가시는데 정말 따로 사시려면 그 비싼 내열 냄비도 오늘 이 시간 딱 한 번 1월에 보이는 생방송에서는 풀세트 그것도 특별한 스페셜한 기물들이 다 들어가고도 62,920원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찬스가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오시고 오늘 저희 지금 색상 그린 컬러와 와인 컬러가 준비가 되니까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직화 가능한 캐서롤에서부터 실리콘 냄비 받침까지 저희 다 드리는 시간이니까 일단은 들어와 보시고 왜냐하면 명절 앞뒀는데 기회가 없어요. 1월에 딱 한 번 바로 이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한 냄비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디자인 이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고객님 집에 쓰고 계신 냄비가 전자레인지, 오븐, 시계에서 저렇게 들어갑니까? 그것도는 여론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오븐까지 심지어 보통 요즘 고객님 굴밥 많이 하시죠? 생쌀 넣고 한 15분 정도면 이 안에서 세상에 아주 안에 그냥 톡톡 떠지는 굴밥이 완성이 되는데요. 보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안쪽으로